무릎을 봐도 뼈가 하나, 둘, 세 개가 만나잖아요 다른 뼈가 만나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날씨가 흐려지면 흐린 게 뭐예요? 저기압이잖아요 주변이 저기압이 되니까 안쪽이 고기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팽창하는 그런 관절 주변에 감각이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통증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해요 다운되죠 그러면 관련된 호르몬이나 인자들이 통증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게 많거든요 퇴행성 관절을 믿는 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절에서 소리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게 이 무릎을 봐도 뼈가 하나, 둘, 세 개가 만나잖아요 다른 뼈가 만나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실제로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오는데 문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너무 크게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만 통증이 없다 그거는 좀 지켜봐도 됩니다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경과가 돼서 와요 좀 초기에 관절염을 관리하면 속도를 좀 줄일 수는 있거든요 뭐 40대 때 시작이 됐다 관절염이 근데 그게 관리 안 하고 그냥 아픈데도 그냥 아유 아픈가 보다 우선 뭐 그냥 지내다 보면 이게 다른 분들 70대, 80대 무릎이 50대에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막 그때부터 벌써 인공관절 수술 생각을 해야 되고 인공관절 기구는 약간 수명이 좀 있어서 적절한 나이가 필요하거든요 미리미리 좀 병원을 가서 자기 상태를 평가를 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하고 시기별로 저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절염이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단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심하지 않은 그런 손상에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가 있고 다리가 오다리나 이런 변형이 심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교정절골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잘라서 정상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좀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하죠 그런 오다리나 이런 엑스다리를 교정함으로써 무릎이 한쪽으로 부하를 좀 집중받는 것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활동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지는데 다리도 일자로 막 펴지고 하니까 약간 미용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좀 3기 이상 진행된 60대 이상의 어머님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해도 다리가 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거의 1도 이하의 단위로 각도를 조절하면서 뼈를 잘라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닌 인공관절 모습인데 무릎 관절에서 한 부분만 달아있는 주로 내측이 될 텐데 이런 환자분들은 전체 안 갈고 들을 쬐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해서 어떤 수술이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고 수술을 안 해도 될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양한 수술 중에서 어떤 수술이 삶의 질을 좋게 할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명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는 거에 우리가 들뜨지 말고 우리 몸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갖고 준비를 하면서 활동과 운동을 진행을 해나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어요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 몸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절 손상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관절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늘 관절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평소에 저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연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관절 상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응법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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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